아이고 아이고 당기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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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 술나무 밭에 가보자 해리왔나 아이고 털어야 돼 사랑아 오늘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아야 돼 알았지 당기지마라 사랑아 천천히 가자 괜찮아 왜왜왜왜 천천히 가자 했는데 왜 거꾸로 가지 엄마가 천천히 가자 했는데 왜이렇게 뛰어 엄마가 천천히 가자고 했잖아 천천히 네? 강아지가 좋아요? 강아지가 힘이 좋아 아 얘 진돗개니까 아무래도 아아 해리야 이리와 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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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둘러 toca 네 입니다 한 번 더 둘러 한 번 더 놓쳤는데 놓쳤네 없다! 없다! 네가 내 꺼 가져갔어 없잖아 extern지 아이고 웃긴다 아니 혜리가 유인하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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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민족해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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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다 야 혜리가 좋았다 혜리 혜리가 좋았다 혜리가 좋았다 빨리할래 뛰어 아니 꿈은 혜리가 잘 뛰어 잘 뛰는데 체력이 약해서 잡혀서 그렇지 저 못 잡는다 걔는 나무 사랑아 나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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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갈비인줄 알아 아이 엄마 언제 호시해졌노 어머 어떻게 해졌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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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진을 찍혔는가 모르겠다 깔짝 놀랬다 순간 간식주라 혜리 혜리 간식주라 어 그래 그래 뭐 보상 있어야지 응응 그래 아유 혜리 그래 간식주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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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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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다 아이고 그래 저번에 온다 혜리가 어디 갔다 아이 그래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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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words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